어떤 게임이라도 때리는 맛이 있지 않으면 좀 아쉽잖아요. 어떤 게임이라도 때리는 맛이 있지 않으면 좀 아쉽잖아요. 마녀의 전쟁이 이제 공개되나요? 프레쉬 아우드 오븐 제스 더웨이 아이 뷔 정말 많은 분들이 효과 한번 여쭤 주신 것 같아요 아 역시 필연이다 이런 포인트들이 하나둘씩 획이더라고요 그동안 퍼즐 게임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시도를 했죠 웰컴 투 마이 캐슬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시 이슈운운